우리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소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소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같이 말씀을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은혜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힘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기도 시리즈 세 번째 기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걸 지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우리 몸에 있는 이 기관들 중에 1년 365일 쉬지 않고 일하는 기관이 있다면 어떤 걸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쵸 심장입니다 뭐 눈이나 아니면 코나 입이나 팔이나 다리나 이렇게 보면 좀 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거나 뭐 이렇게 잠깐 쉴 때 그냥 5장 6부도 이렇게 보면 쉴 때가 있지만 심장은 쉬는 법이 없습니다 왜요 심장이 멈추면 사람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심장은 절대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는 교회의 심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다른 건 잠시 쉴 수 있고 멈출 수 있어도 기도만은 절대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가 자동차에 따지면 엔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회 때마다 우리 교회 기도회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금요기도회는 우리 교회 사역의 엔진과도 같은 것이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지만 그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기도라고 하는 엔진이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한마음교회라고 하는 자동차가 굴러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엔진과도 같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또 병든 사람들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섬김의 모습을 나타내야 될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지금 만연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어지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그것은 내가 그 다른 사람들을 직접 돕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때 가장 확실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그냥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특별히 오늘 부모 말씀을 보면 기도를 하되 고난당하는 사람 병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지금 사도 야고보는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진이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픈 자가 있느냐 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답은 기도하라 기도하라 사실 이 질문 앞에서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라고 노로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요 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다 멀쩡해 보여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다 멀쩡하시잖아요 오늘 더군다나 교회 온다고 예쁘게 화장도 하고 또 좋은 걸 꺼내 입어서 이렇게 옆에 보면 다 멀쩡해 보여요 여러분들 보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수고입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적인 고난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고난이 있고 병막 가운데 싸우는 사람이 있고 정신적인 고난이 있고 가족 간의 관계 문제로 어려움이 있고 영적인 고난이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쁨의 순간은 찬송의 기회로 만들고 고난의 순간은 기도의 기회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란과 고난이 올 때 만사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고난에 대처하는 나의 삶의 태도 나의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대하는 그 태도 그것이 우리 신앙의 시금석이요 우리 인격의 바로미터인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신앙의 사람이냐 그것을 이렇게 측정해보고자 원한다면 내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악하고 이웃을 탓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일이 잘 되고 좀 풀리는 것 같고 성공하는가 싶으면 어떻게 해요 천상천하 유아 독전 무슨 얘기예요 내가 잘났다 이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돈도 많이 버는 것이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가고 자녀들이 아무런 문제없다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칩시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즉 신앙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주세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은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저는 기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우리 인간의 문제와 하나님의 능력을 연결하는 달이다 있습니까 인간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만나는 곳 그것이 곧 기도요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 몰아쳐온다 해도 그 모든 상황을 기도의 기회로 삼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하며 추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의 무능력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달이 놓는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하며 추건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여기에서 제가 오늘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오늘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 다음 주에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이것을 이 두 줄을 통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기도에 대한 형식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이 기도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가 어떤 형식이 있는가 성경에서 몇 가지를 찾아보면 몇 가지 기도 유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성기도입니다 통성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입을 벌려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통성기도에 익숙해 있는데 우리 미국 교회 성도들이나 다른 분들은 그것에 잘 안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인데 그냥 조용히 이야기하면 되지 통성기도는 하나님께 고함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좀 더 간시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이 통성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여러 군데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과연 성경은 통성기도를 하라고 그러는 건지 말라고 그러는 건지 그런데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교 4장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4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공의회에 끌려갔다가 그들을 처벌할 근거가 없어서 위협만 하고서 물러난 사건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고 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소리를 높여 기도합니다 간절히 통성기도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통성기도 하고 온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교회에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것이 진동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하여지고 어떻게 해요?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말씀을 전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 주위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도저히 기도를 할 수 없다고 통성기도를 하자 그러면 시끄러서 집중이 안 된대요 맞습니다 그리고 정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기 원하면 조용한 데서 혼자 기도하는 그게 더 낫겠다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도 있어요 솔직히 저의 경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실제적으로 처음 기도를 배우고 처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는 것이 그냥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속으로 우물거리는 것보다 더 집중하기 좋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처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두 손 모으고 꼭 그냥 생각 속에 해보세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10초도 안 지나가서 딴 생각 나요 처음 기도 배울 때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그러지 말고 통성으로 기도하라고 해서 정말 통성으로 기도하고 내가 입을 벌려서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에도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유익이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해하십니까? 물론 항상 시도 때도 없이 통성 기도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통성 기도와 반대되는 묵상 기도입니다 통성 기도가 소리를 높여서 기도를 하는 것이라면 묵상 기도는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하는 형식입니다 이 묵상 기도의 목적은 아주 조용히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묵상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10편 19편 14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또 63편 6절을 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졸일 때에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묵상 기도의 장점은 장소와 시간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제한받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그 앉은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참 귀한 기도입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잠자리에 들면서도 묵상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묵상 기도를 할 때 유의할 점은 꼭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깊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단순히 명상이 되지 않도록 단순히 잡생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가지고 묵상할 때 깊게 기도할 수 있는 유익이 있는 것이 묵상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금식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금식 기도 다 아시잖아요 식음을 전폐하면서 간절히 하는 기도를 금식 기도로 합니다 금식 기도의 성경적 근거들을 보면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사무엘의 도움을 받았던 길러야 사람들이 그 사울의 생전에 베풀었던 그 호의를 생각하면서 그 길러야 사람들이 7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또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얻은 아이를 심판해서 위독했을 때에 다윗은 금식을 하며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공생일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로 하셨고요 제자들에게도 금식 기도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금식 기도가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저는 여러 가지 형태의 기도를 해보지만 금식 기도할 때가 가장 하나님의 간절함 속에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내 생각을 비우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의 식음을 전폐하면서 오직 주님께만 내가 집중하겠다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게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나중에 어떤 드러남이 되고 자기의 의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기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금식할 때에는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의식하지 않고 죄를 자복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본 해퍼는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중보기도란 개인과 공동체가 날마다 스스로를 정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하는 목욕과도 같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훈 목사님은 중보기도 세미나에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정의를 합니다 중보기도가 그 어떤 기도보다 위대한 이유는 그 다른 기도들과 달리 가장 비이기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위대하다 왜요? 그 중보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소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비이기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위대하다라고 그분은 정의하셨습니다 베드로론서의 2장 구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기에서 사도베드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제사장은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는 일을 하는데 그 섬기는 일들이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날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물론 성경 자체에는 단어가 중보 기도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없어요 그러나 이 제사장적 역할을 통해서 우리는 중보 사역 중보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먼저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오늘 본문 말씀 5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총할 것이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에 말씀해 보면 고난의 구체적인 예로 병든 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총할 것이오 여기서 장로는 지금 우리 일반적인 장로가 아니고 교회 리더들 목사님을 필요한 지금의 목사님들의 직분을 포함한 교회 리더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되 무엇을 바르며 기도하라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참기름을 바르라고 바르면서 해야 되나요 그런데 이것의 해석을 보면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말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의 의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는 의식을 종유성사라고 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몸에다 기름을 바르는 그런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는 그 기름을 바른다는 것을 그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요청하며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또 보금주의적인 장로교를 비롯한 우리 침례교 같은 그 계통에서는 그 기름을 그 당시에 그 기름은 약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팠을 때에 약을 먹으면서 기도해라 또 수술을 받으면서 기도해라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교회가 해야 할 강력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병든 자들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도들이 극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나는데요 제 기억으로 한국에 있을 때 자동차로 김포공항에서 서울 쪽으로 가다가 보면 메디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지금 그 병원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병원 간판에 제 눈에 확 들어오는 표가 눈에 띈 적이 있어서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봉사 하나님은 치료 그 병원에 붙어있는 큰 표요였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자기들은 봉사하고 치료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픈 병든 이웃을 기도할 때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 하나님은 뭐요? 치료 우리는 기도 하나님은 치료 우리 주보에 보면 많은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그 아픈 분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 확신하십시오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 기도 고치시는 분 누구?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뿐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 이웃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특권이요 은혜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너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는 너의 필요를 구하고 너는 나의 필요를 구하고 너 없이는 나는 못 살고 나 없이는 너는 못 사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정말 이러한 공동체야말로 아름답고 멋진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중보하며 그렇게 함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아끼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하게 나타날까요 오늘 16, 17,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기도의 능력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 병든 자들 또 지금 세계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가정이 삽니다 내가 기도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내가 기도하면 온 열방과 온 민족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상황 속에서 비가 내리게 했습니다 또 기도하니까 비가 그치게 되는 능력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그 광선의 통로를 차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늘의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그 열쇠가 항상 반짝일 수 있도록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